주황산 시와 국악의 만남 주황산 시와 국악의 만남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첫 곡으로요 제 곡인 그냥 웃자 들려드렸는데 좋으셨다면 박수와 함성 자 한 번 더 주황산이 흔들릴 정도로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박수와 함성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회룡포를 또 들려드렸는데요 저라고 회룡포가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? 아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녹아내려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으세요? 네 그래도 어머 지휘자님께서 죽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더우시더라도 박수 함성 끝까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어 네 제가 여러분들께 회룡포 들려드렸는데요 좋으셨다면 다같이 손 머리 위로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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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주황산이 너무 멋지고 예쁘다 생각하시면 손 머리 위로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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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와 많이 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네. 저희 가수는요. 박수와 함성을 받으면 힘이 나요. 여러분 아시죠? 지금 날씨가 조금 더우니까 박수와 함성 한번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? 자 다야님도 힘내라고 박수와 함성!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이 힘 받고 제가 다음 곡은요.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가지고 온 곡이에요. 바로 제 롤모델인 나훈아 선생님의 고장난 벽시계 들려드리겠습니다.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. 네. 여러분 뭐라구요? 앵콜! 시작!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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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러분 또 더운 날씨인데도 앵콜을 해주셨네요. 그럼 앵콜을 해야겠지요. 그러면 또 마지막 곡으로 제 신곡인 하트병을 들려드릴건데요.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어떤 부분이냐면 하트병! 하트병!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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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입니다.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? 하트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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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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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에요. 연습해보겠습니다. 하트병! 하트병!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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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하트병! 하트병!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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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병! 하트병!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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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저는 마지막 곡 제 신곡 하트병! 들려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김대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